우리 학과는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수여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을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융합형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집중교육을 받고 3, 4학년 학생들은 금융, 제조업, 동생명, 에너지 등 현재 취업 전망이 밝은 분야 중에서 적성이 맞는 전공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소프트웨어와 융합을 모두 잘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완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과 금융, 바이오, 제조업 등 취업 분야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정보기술 분야, 융합 분야, 영상 콘텐츠 제작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 중에 최신 산업기술 동향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매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합니다. 산업체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서 실무 위주의 경험을 하고 최신 기술의 동향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비교과 활동, 크로스 오티머스 등 새로운 프로그램과 폭넓은 장학금 지원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매주 전공 교수님과 재학생들이 축구와 농구를 자유롭게 같이 하는 체육활동 시간을 통해 교수님과의 친밀감이 높아지고 학우들과는 협동심이 강해서 단합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활기찬 학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아끼고 소통하고자 하는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선후배 간에 독록함이 있는 학과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4차 혁명 시대에 맞춰 우리 학과는 더욱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배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오십시오. 가까운 미래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군산대학교의 명품학과인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통과 융합, 공유 등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소윤과 화이팅!